한글자막 by 한효정 살날이 얼마나 안 남은 거예요 그럼? 왜 하필 지금이냐고 먹고 싶었다 또 하루가 지나갔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날 위로해봐도 괜찮지가 않네 너를 보낸 후 내 가슴은 텅텅 비워져버렸지만 너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네 네 눈빛도 네 손길도 불지 않는 바람처럼 내 곁을 맴돌아 내 머릿속 사진은 너뿐야 이제는 난 돌아갈 곳이 없어 산하기가 이렇게 웃음이냐 죽는 게 그렇게 쉬어 네 손길도 네 손길도 네 손길도 네 손길도 네 손길도 너뿐이야 널 지울 수 없어 너뿐이다 너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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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